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간타타가 원래 이 시간에 주부에 나와 있는데 행정실에서 연락을 해주셔서 광고 시간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성탄절과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그냥 한 주일 만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력에 보면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묵상하고 특히 부활주일에는 그 모든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주일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부활주일까지 주일 강단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실제가 되죠 하나님은 약속의 관계로 맺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사단의 속임새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때 원래대로라면 인간을 멸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강아지를 새로운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할 수도 있는 창조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언약을 놓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다시 회복될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게 하나님은 더 쉬우신데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이 전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았죠 하나님은 가난한 땅으로 가게 하고 또 국가를 이루게 하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마다 땅끝을 향하여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하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었죠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요 또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선교, 세계보구마, 땅끝을 향해서 갈 마음이 1도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신들만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항상 여기고 살았거든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셨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믿어지려면 대부분 보편적인 죄인이라는 생각으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동의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나에게 사형선거가 내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이름표를 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이것은 단순히 은혜롭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죄와 한몸이 되어져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자신에 대한 사형선거가 내려질 때에만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건강, 성공, 행복 나쁜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더 큰 나의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와 한몸이었다 조금 죄를 짓고 많이 짓고 이게 아니라 아예 죄인이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좀 비참하지만 이 사실이 인정될 때 십자가와 구원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구원이 보이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우리에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처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믿는 자에게 시작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전제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죽음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나도 죽었구나 옛 사람이 죽었구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죄와 한몸이었던 내가 죽은 거구나 여러분 이럴 때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축복이 다르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달리시고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에 나도 죽은 십자가로 부딪혀올 겁니다 우리 자녀도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자녀의 생각과 중심 속에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인 나도 죽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방황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나도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옛 사람의 자아로 사는 나의 모습은 이제 나하고 맞지 않는 인생의 옷이구나 정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못 박혔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옛 사람이 못 박혔다 성격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의 죄짐을 십자가에 벗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죄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골롯에서 3장 3절에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인정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인 나로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죠 감동 한 번 받고 아멘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때마다 시마다 내 마음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수사하고 책망할 때 아멘으로 전심으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왜 자꾸 판단하죠? 왜 평가하죠?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나보다 월등히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두고 판단하면 판단해서 제외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 없다 하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상황과 조건만 맞다면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 어떤 악한 짓도 죄와 한몸이었던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조금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우리 집안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계속 왔기 때문에 아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는 겁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죄와 요만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한몸이었다 여러분 죄는요 사단에게 속해 있거든요 사단과 한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로 신앙 행위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재창조의 일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복음은 나의 옛 사람도 함께 죽었구나 나도 죽었구나 더 이상 나를 내 감정, 생각, 판단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나의 그 병든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옛 사람에 대한 사용선거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 강단의 말씀은 멈추지 않죠 왜 복음이 전부인가 여러분 이것은 시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직 옛 자아로 살던 나의 존재가 죽었다고 100% 인정이 안 되면요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딱 하나의 이유로 살아요 나의 유익인가 아닌가 이것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기가 막히게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죄를 짓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괜찮다고 해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되고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몰두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퍼덕이는 거하고 같죠?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면 정말 시시해집니다 결국 제 아무리 정의를 부르지져도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익이 되는 일에는 입을 싹 씻고 적당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의 중심축에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내 발밑에 꿇어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권력욕이라고 하잖아요 섬기면 내 발밑에 두고 주무르는 게 아니라 섬기면 자세가 바꿔집니다 말이 바꿔지고 행정이 바꿔지고 태도가 바꿔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결국 사단의 아주 교묘한 술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저주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 전할 때만 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죄와 한 몸인 죄와 죄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사단을 해결해야 돼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죄와 결별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하다 거짓말입니다 언제든지 구원받은 우리도 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인정하고 똑같은 죄를 범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힘으로 이기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 못 이깁니다 죄는 영적인 거예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함께하던 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담배 끊고 술 끊고 성격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창조된 겁니다 어떻게요? 그게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나도 나의 옛사람과 내 인생도 죽었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면 미안하지만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져 있는데도 몰라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도 몰라요 개인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제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안 한다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그때부터 선택의 조건이지 내 목적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돈, 명예, 성공, 행복, 자녀 잘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내게 수단이 되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둠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드러났죠 어떤 것이 죄인지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 모든 가능성으로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는 권세가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거듭난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역사할 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주님의 의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금의 축복으로 초대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 사실이라면 나도 사실이 돼야 돼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구나 이게 나에게 사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 되면 그때부터 전부 응답이에요 뭐 777, 3시대, 복잡하잖아요 전부 응답이에요 들으면 다 아멘이고 역사한 말씀이 돼요 그러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고 실제가 안 되면 미안합니다 이론이에요 사람들의 말, 나의 유익, 내 이익이 좀 손해되는 거 여기에 목 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교회는 누굽니까?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 시작됩니다 다락방 운동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그 뒤에 번져가는 전도의 문들은 끝이 없어요 저는 봤습니다 몇 천명이 연결돼요 계속 그걸 누가 영접하고 누가 변화됐고 간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생명은 역사하거든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임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임한 게 맞다면 역사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나를 생명이 필요한 현장에 보냈다면 이번에 만나게 하시겠죠 열심히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고 그건 나중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십자가는 죽음이 없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그거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희생으로도 복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함께 못 박혔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우리가 믿지도 않았는데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능력은 허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변했다, 괜찮아졌다, 좀 문제가 해결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오늘 5장 17절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좀 확장하거나 우리를 좀 개선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러분, 예배당에 와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힘듭니다 왜? 이길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실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되면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데어서 2장 20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떤 믿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 그 힘과 영향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안에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주소를 잃어버리면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끝났어요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우리는 건넜어요 홍해 쫓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바알의 군대와 바알은 홍해의 사장된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꺾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문의 저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직도 거기에 그림자에 속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체력이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 건강은 문제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새 생명 안에서 이루어주신 나의 신분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신분인 겁니다 눈치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이 새 생명을 바로 자녀된 생명이에요 여러분, 종된 생명이 절대 아닙니다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거나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더 이상 네 옛 사람의 그 자아로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너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됐다 갈라데에서 2장 20절 이제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업의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고 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든든하게 느껴야 될 그 기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맞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허탄한데 마음이 뺏기고 있었군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공생의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넘쳐날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 달 넘게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준비한 그 준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보고말을 할 만큼 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